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분명 피해자인데 이상하게 욕을 더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쓴이 아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봅시다. 제목 바람은 남편이 피웠지만 남편이 아닌 시부모 원망을 하다가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아줌마 원제 바람을 피운 남편 그 이후 시부모님께 예전처럼 안 돼요. 제목 그대로 저희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보다 아이들 행복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서 이 일을 그냥 넘어가고 그냥 영혼 없이 살고 있는 바보 천치예요. 욕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남편은 남자가 아니라 그냥 애들 아빠다 이러고 그냥 참고 사는 중인데 문제는요. 이런 남편이 아니라 바로 저희 시부모님입니다. 저랑 사이가 정말 좋았던 분들이고요. 특히 늘 좋은 말, 바른 소리만 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당신들 아들의 이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눈으로 보고도 그냥 가만히 화는 물론이고 등짝 한 번을 안 때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이그 그냥 장난으로 그랬겠지. 설마? 이러면서 그거 아니라더라. 내가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더라.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라는 식이고 시아버지는 아예 모르세요. 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만약 저였다면 바람을 피운 사람이 제 아들이었다면 하다못해 따로 불러서 귓사대기라도 올렸을 텐데 이렇듯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모습이 너무 역겨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신들에게 예전처럼 못하게 했어요. 아니 남편한테는 온갖 욕이라도 다 퍼붓고 그럴 수 있지만 이건 뭐 상대가 어른들이라 무슨 말도 못하겠고 물론 이런 남편과 계속 사는 제가 더 병신인 건 맞지만 그래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왜 이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사냐고요? 결국 네가 선택한 거라고요? 자기 자식만 자식이지 며느리는 남의 자식이다 이러실 겁니까? 네 알아요. 저도 그 정도는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연애도 엄청 길었고 그때부터 친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시부모님을 너무 좋아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배신당한 기분도 들고 너무 아프고 더 슬프고 그래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이 바람을 피웠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조용히 지나갈 일인 건가요? 이런 당신들 때문에 제 마음은 더더욱 지옥이라고요. 애들이 아직 너무 어려서 어쩔 수 없이 참고는 있지만 사람임에 순간순간 고통이고 진짜 하루 열두 분도 넘게 피가 거꾸로 뒤집어지고 솟아오르고 그래요. 저 너무 억울합니다. 다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는데 왜 저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본인보다 귀한 자식들 때문에 바람을 피운 남편이랑 계속 살겠다는 사람이 나중에 그 자식이 바람을 피웠다고 뺨을 흐리겠다. 포기나? 니네 시어머니도 아들 키울 때 말은 그렇게 했을 거야. 아니 다 떠나서 네가 지금 원망해야 할 사람은 바로 네 남편이에요. 넌 지금 그런 남편이랑 계속 살기 위해서 다른 엄한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뿐이라고. 2번 그냥 시부마 안 보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막말로 혈연도 아니고 남일 뿐인데 쓴이 본인이 그 관계를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당신 아들 혼내면서 쓴이를 위로해 주길 바라는 거 그런 애정을 갈고 하는 모양인데 명심하세요. 그런 관계 절대 아니라고 그냥 쓴이만 정리를 하면 그냥 다 되는 겁니다. 지금 쓴이 시부모는 그런 애정을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왜 너 혼자 그런 기대를 해요? 3번 아니 쓴이도 본인보다 애들 행복이 더 중요하다면서요. 그럼 이거 시부모도 마찬가지 아니야? 자기 자식 행복을 우선시하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 건가? 지금 네가 주장하는 그 논리 그대로 말을 해보자면 자기 자식이 바람을 피워 행복했다. 그럼 그걸로 된 거야. 또 시부모가 바람 피우라고 부추긴 것도 아닌데 왜 거기서 배신감을 찾고 지랄이세요? 바람 피운 남편이랑 살자니 울분이 막 쌓이는데 그걸 또 제대로 못 푸니까 시부모한테도 원망이 쌓이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막말로 시부모가 쓰니 친부모도 아닌데 뭐 좋다고 쓰니 편을 들겠냐고 봐봐 자기들이 편을 안 들어도 둘이 이혼 안 하고 잘 살잖아. 어? 안 그래요? 너도 가만히 있는데 뭐 어쩌라고? 아니 쓴이도 자신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니까 그냥 참고 산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네가 나중에 자식이 바람을 피우면 과연 뺨을 때릴 수 있을까요? 본인도 자식 때문에 참고 산다며 집착할 거 뻔한데 이렇게 시모 욕하는 거 솔직히 진짜 웃겨요. 5번 비록 애들 핑계는 됐지만 쌩판 남이 쓰니도 결국에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피가 섞인 부모가 이해 못할 리가 없잖아요. 6번 자식이 살인을 해도 감싸는 게 바로 부모인데 뭐 어쩌겠어요. 근데요 덮을 거면 제대로 완전히 덮고 또 사는 내내 시비 걸고 그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하지도 마세요. 너 그러다 역으로 남편이 먼저 이혼하는 경우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7번 아니 그래 뭐 분노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 근데 그건 남편 잘못이잖아. 왜 시부모 원망을 하는 거요? 만약 반대로 네가 잘못을 했는데 네 남편이 너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니네 부모님 탓을 하고 원망을 하면 그때도 이런 소리 할 거요? 8번 저기요. 구차하게 애들 핑계 대지 마세요. 쓴이는 그냥 본인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혼을 안 하는 거 아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님 같은 사람이 나중에 애들 발목을 잡고 내가 널 위해 어찌 살았는데 내가 니들만 보고 살았는데 일단 개소리 시전하면서 미친 올가미처럼 집착들 하지. 9번 아니 쓴이도 자식이 더 귀하니까 하루에 피가 열두 번도 더 거꾸로 치솟지만 그냥 참고 있잖아요. 시부모도 마찬가지지. 자식이 더 귀하니까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구차하게 자꾸 새끼들 핑계 대지 마세요. 애들이라고 자기 부모 사이 이상한 걸 모를 거라 보세요. 네가 등신이라고 새끼들까지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 10번 아니 너도 그냥 참고 조용히 지나가는데 부모는 왜 못 지나가? 애들 핑계 대는 거 그지 같네. 11번 자식을 위해 그냥 참고 살지만 그런 내 자식이 나중에 그런 짓거리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말이 앞뒤가 맞냐? 12번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지금 제일 분노해야 할 당사자인 쓴이가 덮고 넘어가겠다는데 거기서 시부모가 뭘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먼저 사니 못 사니 하면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분노를 표출해야 그래야 시부모도 하다 못해 자기 아들 야단치는 신용이라도 하죠. 아니 지도 안 하는 걸 남이 안 한다고 화를 내네. 참 이상하다. 달달달달달 추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요 제가 아니라 제 자식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고 귀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못하는 거지 좋아서 이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또 아무리 소중한 제 자식이라 해도 만약 지 아빠처럼 자기 처자식을 배신하고 그러면 비록 여는 못 끊더라도 최소한 따기는 올렸을 거라고요. 제 사상에 이건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정말이에요. 진짜 애들밖에 모르고 살았고 또 사회생활을 한다고 모든 걸 인내하고 참으며 배려를 해줬는데 그런 마누라를 배신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저질렀다면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저는 절대 용서 못해요. 당신들처럼 저렇게 모르세? 절대 그리 안 합니다. 왜? 저는 시부모들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아무리 내 새끼를 사랑하고 또 귀해도 막 그렇게 비도덕적이고 주변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완전 아작날 짓거리를 했다면 최소 따기를 10대 정도는 때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댓글들 보니까 더 속이 상하네요. 아니 지금 이게 남한테 화풀이하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저는 시부모의 이런 행동 때문에 실망을 한 거라고요. 세상 바르고 옳은 말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고 또 되게 고상하고 남의 시선도 엄청 신경 쓰면서 이치에 안 맞는 건 용납을 못하고 바른 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더 이러니까 더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은 당신들의 자식이 저자식을 배신하고 바람피우면서 살아도 우쭈쭈할 건가 봐요? 저는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안 살아봐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댓글 1번 추각을 개웃기네. 애들 핑계로 계속 살면서 시부모한테 원망이 가는 거 이게 이미 비상식적인 건데 자꾸 본인은 비상식적으로 안 산대. 시부모 입장에선 아이고 자식이 바람을 피워도 며느리가 이혼도 못하고 계속 살겠다는데 그 순간부터 갑을 관계가 된 거 아니겠냐 이거지. 본인이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으면 그런 대우받을 각오도 했어야지. 2번 저기요 추가 글이 더 우스워요. 그건 님 사상이 그런 거고 니 생각이 그런 건데 그걸 뭐 시모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까? 자식만 보고 본인 인생 내려놓은 사람이 괜히 남한테 화풀이 하고 싶어 바락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아니 막말로 쓴이 시모는 아들 키울 때 아들아 나중에 바람 같은 거 피우지 마라 아니 많이 피워라 오지게 피워라 이렇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거 진짜 웃기는 사람이다. 그냥 쓴이는 이거예요. 속은 터지는데 이혼은 못하고 그리고 제일 만만한 게 시모라서 화를 내고 있는 거지. 진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거나 저거나 우스워지는 길을 걷고 있는 건 바로 쓴이 본인입니다. 남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에요. 3번 추가 진짜 가관이네. 남편 바람 피운 거 이거를 묻고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면 니 마음 안 다스려지는 거 이걸 탓하든가 아니면 범인이 남편한테 난리를 쳐야지 왜 엄한 데도 화풀이를 하는 거요. 게다가 본인도 처음에 욕해도 됩니다. 이랬으면서 사람들 몇 마디 하니까 또 이젠 여기다 화풀이를 하고 있네. 그거 참 성격 특이하다. 4번 나는 이 집 아이들이 진심으로 걱정된다. 이어서 나중에 애들 붙잡고 내가 니들 때문에 니들 아빠 바람 피워도 이혼도 못하고 이러고 사는데 이렇게 난리 칠 거 100%다. 특히 그때는 원망할 시부모가 죽고 없을 테니까 당연히 원망의 대상도 자기 자식들이 되는 거지. 어우 소름돋아. 5번 저는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안 살았어요. 아니 지금 본인 인생 자체가 비상식적인 걸 정말 모르나? 달랄랄랄랄 이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부모가 자기 아들 좀 잡아주고 혼내주고 이러면은 그래도 속이 조금은 풀리겠는데 그것도 안 하니까 화가 난다 이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이전에 쓴이가 했던 행동들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용납 못하죠. 조금이라도 고구마가 있으면 아무리 피해자라도 바로 그냥 몽둥이 찜질해버립니다. 일단 니부터가 따뜻하게 살고 있는데 왜 시부모 원망을 하느냐 이게 이제 주요 골자가 되는 거죠. 세상이 변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 같으면 그래 니 남편 죽일 놈이다. 또 그런 자식을 키운 시부모도 나쁘다. 이러면서 쓴이 편을 들어줬을 텐데 요즘에는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런 생각 듭니다. 불쌍한데 불쌍은 한데 답답한 것도 사실인 거지.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으냐 이게 조금 잔인한 말인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만약 쓴이한테 능력이 있었으면 직업이 좋다든지 아니면 친정이 잘 산다든지 뭐라도 하나 있으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저도. 그죠? 그게 안 되니까 참고 사는 거고 또 그렇게 있자니 자기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으니까 뭔가 원망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시부모가 아니었나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